Q. 플래닛 거디언 분들이랑 한강에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? 플래닛 거디언 분들이랑 한강에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.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 온 지 오래됐는데 한강에 한 번도 못 가봤어요.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한강에 갈 때는 플래닛 거디언 분들이랑 같이 라면 먹으면서 재밌게 이야기하고 싶어요. 노나카샤나를 응원해주시는 플래닛 거디언 분들 생방송 파이널 무대를 꼭 기대해주세요.